최근 세계 자동차 합계에는 카마겟돈 시대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과 자동차 칼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기존의 어떤 자동차 회사도 미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대격변의 시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의 3세 경영 시대, 이 부분의 의미를 먼저 짚어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처음 67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고 정 명예회장이 맨손으로 출발해 폰이라는 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았다면 2세대인 정문구 명예회장은 품질 경영을 통해서 그룹을 글로벌 5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3세대 경영 시대를 연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친환경 수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데요. 기회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혼란기를 맞아 선대 회장들의 업적과 그룹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개념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는 미래 모빌리티 개념이거든요. 기존의 글로벌 제작사의 개념에서 획기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시기여서 그만큼 숙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정의선 회장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부분, 그리고 또 새롭게 혁신할 부분, 또 그것에 어떤 좀 앞섭니다만 경쟁력 가능성,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에서 전기차, 수호차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 제품,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성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를 글로벌 5.2 기업으로 키웠다면, 신임 정 회장에게는 제네시스를 글로벌 고급 브랜드로 키워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도요다의 렉서스도 받지 못했던 북미 5.2차에 선정되는 등 품질과 완성들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아직 글로벌 판매량은 적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윤석훈 기자, 임동윤 기자가 제네시스의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 고급 브랜드 시장 진입, 왜 어렵습니까? 자동차 고급 브랜드 시장은 예를 들어 품질과 성능이 기존 차보다 10%만 좋아도 가격을 30에서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꿈꾸지만 시장 진입은 어려운데요. 고급 차는 품질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 정도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 전략이 어우러져야만 가능합니다. 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로 어렵나요? 고급 차 브랜드는 BMW, 벤츠 등이 시장을 선점해서 사실상 과점 상태인데요. 그나마 지난 50년간 새로 진입에 성공한 브랜드는 도요타의 렉서스가 유일합니다. 세계 1위 폭스바겐도 시장 진입에 실패해 결국 아우디 인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진입이 힘든 시장에 제네시스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의선 회장이 혁신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대차는 내연기관 생산업체에서 모빌리티 업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지난해 말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미래의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가 50%,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30%,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취임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을 넘어 미래 이동 수단 전반을 만들고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업체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자동차 시장이 근본적인 변혁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업 영역을 재조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정의선 회장은 이런 혁신을 먼저 이뤄내서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혀왔습니다. 임종인 기자, 지금 윤석열 기자의 짚어졌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나요? 작년 9월에는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을 했고요. 개인 비행위체를 2028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의선 회장이 올해 1월에 열렸던 CS2020에서 앞서 말씀드린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와 함께 목적기반 모빌리티, 또 모빌리티 허브를 3대 축으로 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상에 시동을 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비행체까지 사업 영향을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변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미 밝혔죠? 현대차는 지난해 말 2025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5년간 총 100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 동력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미래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해야 하기 위해서 전용 플랫폼 개발과 핵심 P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서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성훈 기자, 현대차그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수소차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현대차의 수소차 기틀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다졌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시로 현대차는 1998년 수소전기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000년 시험용 산타페 수소전기차를 선보인 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투싼 수소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2018년에는 2세대 수소전기차 넥소를 출시했는데요. 현대차는 일찍이 수소전기차 개발에 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대차의 기술력이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트럭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정일선 회장은 그동안 준비해온 수소차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윤성훈 기자, 현대차그룹이 수소차를 영역을 확장해서 수소에너지 시스템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일선 회장은 수소차를 넘어 수소경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말씀하신 수소에너지 시스템은 자동차를 넘어 수소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비상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두기를 유럽 업체에 수출했습니다. 이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는 선박과 기차, 개인용 비행체, 비상발전 시스템 등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